이선구 가수님이 그 여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선구 가수님에 이어서 우리 명복한 선생님께서 나오십니다. 우리 대사를 대표해 주신 가수님들이 모두 안타깝게도 판결을 하셨는데 우리 명복한 선생님은 아직도 건강하시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명복한 선생님께서 나오십니다. 우리 명복한 선생님의 mention에 있을 때야 합니다. 네, 우리 이선구 선생님께서 아주 구수하게 그 여인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선구 관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눈을 못 잃어서요. equenz 이 aż함, 나 여기, 여기 와서. 어어어어 미만 불빛 따라 불쏘어를 찾아가는 아유 우리 우리 하나씩 눈물 날 이만 것 아닙니다 너의 불안한 이곳에 봄 뒤져서 . . 네 다음 주제에서 멀티 맛에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